로켓펀치 친구들이 영상도 보고 우리만의 색깔로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감성을 배워보려고 해요. 그럼 저에게 치기타 안무 포인트를 가르쳐 줄 친구가 혹시 어디 있나요? 포인트 안무 담당이 있죠. 네, 죄송합니다. 다음날 쳐다보네. 좋습니다. 제가 배워보고 가셨습니다. 아, 언니랑 오랜만에 춤춰요. 잠시만요. 아, 춤춰보세요. 너무 컸어. 육륜으로 체인지 할까요? 육륜으로 나올래? 아니, 아니, 아니. 네, 맞아요.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너무 잘 가르쳐요. 아, 여기 센 때 누가 가르쳐줬나 몰라. 아, 성이 약간 걸렸던 거. 기억이 안 나. 굉장히 잘 알려줬나 봐요, 누군가가. 맞아요. 정말 멋진 리더 언니가. 맞아,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다음날